우리 바지에 이름을 새길까? 괜찮지. 모자랑 바지에 이름을 새겨줘. 아, 군인의 생명은 또 매직으로 써주는 거예요? 주기하라고 하는 아니다. 주기? 군대에서는 다 똑같잖아요. 그래서 이름을 항상 써야 돼요. 아, 그럼 여기서도 매직으로 써주는 거예요? 아, 여기서는 이제 싸재이기 때문에 직접 또 핸드메이드를 줘요. 이분이 와수리에 제일 인기 만드는 기술작업이에요. 역시 와수베가스. 어, 뭐야! 오바루! 오바루! 뭐야? 오, 아직 글자 안 적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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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대박이다. 어머, 어머, 어머. 되게 멋있지. 대박, 대박. 우와! 대! 우와! 이시영, 고현. 아, 이름 뭐가 특별하겠다. 내 이름 새겨져 있는 거. 아, 저랑 가보고 싶다. 기감이 크지 않습니까? 아니요, 따로 담주세요. 아니, 같이 담주세요. 맞네, 맞네, 맞네. 수고하세요, 사장님! 네! 어서, 은폐, 은폐. 은폐, 은폐. 왜, 왜, 왜? 왜 숨어요? 써서? 약간 젊타니까 좀 무서운데요. 신고해야 돼. 즐거워하지 않습니까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너... 다음 분입니다. 너! 그만 사!